미자니어! 저기 한 번만 옆에 있어줘요. 왕자의 자리처럼 옆에 딱 서서 너밤 주인공은 나의 날 처음에 들어갈 거에요. 그 다음에 형 혼자 딱 줌이 된다고 하면 형들이 빠져서 혼자 자리에서 알아서 하고 있으면 제가 찾아야 할 거에요. 마지막 댄스브레이스 신나게 과리해둘요. 어휴 예 새로운 세대가 나아갈 거야 웃는 규태로 빠져들어 우리 여기와 아휴 몰라 나도 몰라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모든 걸 내 끄는 Jaaa 난 안겨줘 Yeah yeah 자세히 소瞑아대해 넌 난 피지 난 어떡해 넌 넌 내 수 없는지